안녕하세요 스테이터스 장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스테이터스 키카드와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볼텐데요 지금부터 보게되실 키카드와 애플리케이션은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제품으로 절대 완제품이 아닙니다 이번 스테이터스 키카드 영상을 통해서 스테이터스 키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면 되겠구요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빠르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터스 앱과 스테이터스 키카드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이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는 스테이터스 키카드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노란색 부분이 NFC 칩이고 뒤에 보시면 이 마그네틱을 통해서 추후 암호화폐 자산을 통한 거래를 구현할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 스테이터스 앱과 키카드를 서로 연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테이터스 키카드는 아직 개발 중인 단계로 실제 연동되지는 않구요 이게 어떻게 연동되고 암호화폐 자산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정 만들기를 누르면은 카드와 비밀번호가 있네요 여기 밑에 있는 비밀번호는 지금까지 스테이터스 앱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6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계정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구요 여기 키카드를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이 키카드 내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연동되는 다른 말로 페어링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NFC 노란색 칩 부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키카드를 누르면 카드를 휴대전화 뒷면에 위치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여기 키카드에는 암호화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카드가 비어있다고 나오네요 지금부터 카드 세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 만들기 핀은 쉽게 생각하시면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카드 초기화는 스테이터스 키카드와 스테이터스 앱과 서로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하고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PUK는 스테이터스 핀 즉 비밀번호 여러 번 틀렸을 경우에 계정이 잠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긴 계정을 풀 때 필요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 과정을 거쳐서 기기가 페어링 즉 카드와 스테이터스 애플리케이션이 연동되게 되구요 그리고 일반적인 계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기에서 원활하게 나의 암호화폐 자산에 접근하기 위한 복구구문을 즉 니모닉 프레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시작하면은 핀번호 즉 비밀번호를 만들게 되는데요 편의상 123123으로 만들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구요 확인을 위해서 핀번호를 반복해달라고 하네요 123123 이렇게 하면은 카드를 휴대전화 뒷면에 위치해달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NFC 칩 부분을 카드의 휴대전화 뒷부분에 위치를 하면은 이렇게 세팅이 시작이 되고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 키카드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과 내 스테이터스 앱이 서로 연동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카드는 아직 개발중인 단계로 여러분들께 대략적인 플로어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페어링이 되는 단계까지는 아직 보여드릴 수 없구요 스테이터스 개발이, 키카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스토리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키카드와 스테이터스 애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스테이터스 앱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키카드에 담겨있는 자산이 여기서 확인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지금은 키카드를 통한 페어링이 구현이 안되므로 제가 임의적으로 비밀번호를 생성을 해서 계정을 만든 상태구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테이터스 앱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여기 키카드로 옮기거나 아니면 키카드에 담겨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스테이터스 앱으로 전송할 수 있는 두가지 방향의 암호화폐 자산 전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해킹 등의 사유로 스테이터스 앱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게 불안하다 하시면은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보관되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키카드 개발이 완료되면은 프로필에서 스테이터스 키카드 섹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키카드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스테이터스 키카드는 태생적으로 오픈소스로 설계되어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알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카드 원형과 그리고 내가 개발자분들이 직접 개발한 애플 어플리케이션만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UI를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예로 그리드 플러스라는 회사가 스테이터스 키카드를 활용해서 자사만의 스마트카드를 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드 플러스 사는 직접 암호화폐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스테이터스 키카드 API와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세이프 카드라는 하드웨어 월렛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QR코드를 활용한 암호화폐 자산관리 기능까지 제공을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터스 앱을 굳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프로젝트의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언제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콜드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NFC 기반으로 비접촉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ERC20 토큰 등 모든 암호화폐를 지원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조금 더 대중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키카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스테이터스 한국 채널을 통해서 제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